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다음 달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단체장이 바뀌는 상주시장 의성군수가 오늘 퇴임했습니다. 새로운 시장군수는 다음 달 1일 취임합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의성군을 이끌어온 김복규 군수가 오늘 퇴임했습니다. 66년 내무부 공무원을 시작으로 관선 의성군수, 민선 4,5대 군수까지 4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퇴임식에는 주민과 외부 인사 천여 명이 참석해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군수는 재임 기간 지방체를 모두 상환해 2012년부터 빚없는 자치단체의 명성을 이어왔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교부세 확보, 보건복지부의 고령 친화모델 조성 등의 성과를 남겼습니다. 노인과 농촌에 맞는 그런 행정을 펴왔다. 더 많은 산업재유치와 공단유치 같은 이런 것을 못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 성배경 상주시장도 오늘 상주시청에서 조철한 퇴임식을 갖고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성시장은 도시민 천여 가구 2천여 명을 유치해 상주를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 1번지로 자리매김시켰고 농특산물 해외수출시장 개척에도 성과를 남겼습니다. 임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었던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고 아쉬움이 많았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성과를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선거 때 분열과 갈등에 따른 앙금이 지역사회에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영주 김주영 시장은 월요일 퇴임식을 갖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6기 단체장은 다음 달 1일 일제히 취임식을 갖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